해산물 재밌어! 해산물찌개 해산물찌개 해산물찜개 해산물찜개 먹는거 뜯지도 않았는데 우리 뭐 부터 먹을까? 이거 먹을래? 이거 먹을래? 이건 이따 먹고 아니 이것도 이따 먹고 로지! 로지 여기서 이거 두개 중에 뭐가 좋아? 아니야 다른거? 웰빙어? 이거 하나 좀 먹어볼까 그럼? 로다야 영상에서 화내지 마 화를 내나 안내나 어차피 너는 하나씩 먹을거야 로다 가지고 도망갔어? 너무 complaining 하나 다 먹어줄다 배고파 동경부에서 먹자 으응 야 먹어줄게 루지는 금방 다 먹었네? 소중하게 아이고 아니에요 옳지 루다 앉아 앉아요 꾸니 앉아요 꾸니 앉아 너 꾸니 앉아 너 꾸니 앉아 어 기다려 로지도 앉아있네 아유 착해 우리 로지 결국에 저기 가서 먹네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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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하게 동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